가짜 단지 하룻밤만 묵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나그네든 보짼 장사든 날이 저물면 잘 재워졌거든요. 사랑방에서 주인과 함께 묵던 나그네는 아주 귀한 옥단지라면서 맡길 테니 돈 천량만 빌려달라는 겁니다. 이자까지 잘 쳐주겠다고 하면서요. 오랫동안 과거를 보았으나 번번이 낙방에서 살림이 거덜이 났다면서 장사 밑천으로 쓰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 옥단지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보물이라 한삼천량은 나갈 거라고 했습니다. 사정이 딱하기도 하고 또 귀한 것이니 반드시 찾으러 오겠지 싶어 덜렁 천량을 내주었어요. 며칠 뒤에 한양에서 도자기를 파는 주인의 먼 일가인 사람이 왔길래 옥단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도자기를 이리저리 살피더니 흔한 단지라며 몇십 양밖에 안 나가는 가짜라는 겁니다. 그 길로 이 주인은 몸져 누웠어요. 돈을 빌려간 그 나그네는 다시는 안 올 것이고 그러면 밤을 낮삼아 일을 해서 모은 돈을 잃게 생겼으니 말입니다. 밥알이 모래알 같고 아무리 맛난 반찬도 맛을 알 수 없으니 하루가 다르게 몸이 축이 났습니다. 앉으나 서나 한숨뿐이니 옆에서 지켜보는 식구들도 마음이 편할 리 없었죠. 이 주인에게 연함은 살 먹은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몸져 누운 아버지에게 오더니 아버지 걱정 마세요. 빌려간 돈에 이자까지 쳐서 받을 좋은 방법이 있어요. 하는 겁니다. 그래 방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아들은 아버지에게 생각해낸 방법을 자세히 말해주었어요. 며칠 있다가 이 주인은 떡을 한에 술을 담그네 돼지를 잡내하며 야단스레 음식을 장만하여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고는 그 동네 어른들뿐 아니라 이웃 동네 어른들까지 모두 모셨어요. 어른들이 자리를 잡고 앉자 주인이 나서서 인사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 어르신의 도움으로 저희가 이만큼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마침 저의 귀빠진 날이라 고마우신 어르신들을 모셨으니 만나게 드시고 마음껏 놀다 가십시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집에 묵었다 가신 분이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보물인 옥단지를 맡겼는데 며칠 뒤에 찾아갈 것이고 해서 어르신들께 구경시켜 드리고 싶군요. 그러고는 안으로 들어가서 비단 보자기에 싼 옥단지를 두 손으로 받쳐 들고 조심조심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오다가 그만 문지방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옥단지가 산산조각이 났어요. 새파랗게 질린 주인은 쓰러져서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판국이니 동네 어른들은 하나 둘 자리를 떴죠. 소문은 눈 깜빡할 사이에 퍼져 나갔습니다. 그 비싼 옥단지를 깼으니 있는 농밭 다 팔아도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 옥단지를 맡긴 나그네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얼마 후 나그네는 주인을 찾아와서 빌린 돈 천량과 약속한 이자를 텅 내놓았지요. 그러고는 맡긴 옥단지를 달라는 겁니다. 주인은 돈을 차근차근 세면서 안방 벽장 깊숙이 잘 넣어두었으니 안사람이 가지고 나올 거라고 하고 뜸을 들였습니다. 기다려도 내오지 않자 나그네는 빨리 옥단지를 내놓으라며 야단이었어요. 주인은 돈을 다 세워받은 다음 안채에다 대고 소리쳤습니다. 여보 벽장에 잘 모셔둔 옥단지 내오시오. 잠시 후 옥단지를 나그네 앞에 갖다 놓자 나그네는 깜짝 놀라 눈이 화등잔만해졌어요. 아니 옥단지가 깨진 줄 알았는데 말끝을 흐리더니 얼른 집어들고 걸음아 날 살려라 주랭랑을 치더랍니다. 불이 생겨난 세상 까마득히 멀고 먼 옛날에는 사람들에게 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 날것으로 먹고 날이 추울 때는 오들오들 떨어야 했지요. 불을 가지고 있는 건 오직 세상을 다스리는 신뿐이었습니다. 신에게는 늙은 어머니가 있었어요. 어머니는 늘 불 옆에서 불을 지켰고 잠시도 그 자리를 떠나는 법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신이 어머니만 남겨두고 멀리 집을 떠난 사이 피그미 하나가 숲속을 헤매다 신의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피그미는 작은 사람 혹은 난쟁이란 뜻입니다. 아니 이게 뭐지? 아휴 따뜻하기도 해라. 피그미는 불을 처음 보고는 너무나 신기해서 몰래 훔쳐 달아났습니다. 마침 그때 쿨쿨 잠을 자고 있던 신의 어머니는 으슬으슬 추운 걸 느끼고 잠에서 깼습니다. 그러고는 불이 없어진 것을 알고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아들아 큰일 났다. 웬놈이 불을 훔쳐갔지 뭐냐. 이 세상 어디서든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신은 한다름에 호닥닥 달려왔습니다. 옳거니 저 녀석이 아직 숲을 벗어나지 못했군. 신은 재빨리 불을 빼앗아 제자리에 갖다 놓았어요. 하지만 피그미에겐 벌을 내리지 않고 그냥 살려보냈지요. 마을로 돌아간 피그미는 다른 이들에게 신기한 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와 우리에게도 불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음식을 불에 익혀 먹으면 입에서 살살 녹을 거야. 추울 때 따뜻한 불을 쬐면 몸도 살살 녹겠지. 모두가 불을 갖고 싶어하자 또 다른 피그미 하나가 나섰습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내가 가서 그 불을 훔쳐오겠어요. 그는 매우 영리한 사람이었어요. 어떡하면 신에게 붙잡히지 않고 불을 가져올 수 있을까. 곰곰이 궁리한 피그미는 하늘을 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새의 깃털을 모아 커다란 날개를 만들었어요. 과연 그것을 몸에 달고 파닥거리자 새처럼 헐헐 날 수 있었지요. 피그미는 신의 집으로 날아가 불을 낚아채서는 다시 날개를 푸득푸득 휘저으며 달아났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신의 어머니가 잠에서 깨어 소리쳤어요. 아들아, 이걸 어쩌냐. 불이 또 없어졌어. 아이고, 추워라. 신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피그미는 하늘을 헐헐 날아서 벌써 까마득히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이야, 새처럼 하늘을 날다니 정말 신통방통한 녀석이로군. 신은 순식간에 산을 넘고 강을 건너 피그미를 뒤쫓아가서 덥석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재주꾼이라면 또 언제든 불을 훔쳐가고 말겠지요. 좋다 까짓껏 너에게 그 불을 주마 다른 사람들과 잘 나눠쓰도록 해라. 신은 피그미에게 불을 선물로 주고 의형제까지 맺기로 했습니다. 신은 훌륭한 동생을 얻고 피그미는 불을 얻었으니 둘 다 즐거운 마음으로 헤어졌지요. 와, 불이다. 이제 우리도 훨씬 더 편하게 살 수 있게 됐어. 이게 다 저 재주꾼 덕분이야. 마을로 돌아간 피그미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간 신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어요. 불이 없어 홀로 추위에 덜덜덜던 어머니가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던 겁니다. 머리끝까지 화가 난 신은 어머니를 죽게 한 대가로 사람들에게 큰 벌을 내렸습니다. 그건 바로 죽음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 세상에는 그때까지 없던 불이 생겨나고 또 죽음이란 게 생겨난 것이랍니다. 목화값을 내야 할 사람 옛날에는 목화가 없어서는 안 돼 아주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목화솜으로 이불을 해 덮었고 목화솜으로 실도 만들고 무명을 짜서 옷도 해 입었지요. 쓰이는 곳이 어디 한두 군데였나요? 그래서 목화 흉년이 들면 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어올랐답니다. 옛날에 목화 장사를 크게 하는 네 사람이 있었어요. 넷이서 돈을 모아 함께 장사를 했던 겁니다. 이들은 목화가 쌀 때 많이 사서 큰 광에 넣어두었다가 값이 오르면 좋은 값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광에 쥐가 많다는 거예요. 쥐가 솜을 밟고 다니며 오줌도 싸고 똥도 싸고 또 포근한 솜 안에 새끼까지 낳아놓으니 목화솜을 다 버리게 생긴 겁니다. 생각다 못해 네 사람은 돈을 합해서 고양이를 한 마리 샀습니다. 고양이 다리가 넷이니까 하나씩 맡아서 돌보기로 하고 말이에요. 어느 날 보니 고양이가 앞다리 하나를 다쳐서 들고 다니는 겁니다. 다친 다리를 맡은 사람이 살펴보니 상처가 꽤 깊었어요. 해서 무명 헝겊에 산초기름을 묻힌 다음 소금을 살짝 뿌려서 상처를 잘 동염해 주었습니다. 고양이는 추위를 아주 잘 타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붓도막이나 아랫목을 좋아합니다. 그때가 겨울이라 날씨가 매우 추웠습니다. 다친 다리가 욱신욱신 쑤신 고양이는 따뜻한 곳을 찾아 아궁의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아궁의 불이 타나오다가 다친 다리를 맨 무명에 불이 옮겨 붙은 거예요. 산초기름을 묻혔으니 더 잘 탔습니다. 고양이는 상처에 불까지 붙었으니 뜨겁고 쓰라려서 죽을 지경이었지요. 그래서 불 붙은 다리를 치켜들고 팔짝팔짝 뛰다가 불이 났게 광으로 뛰어들어가서는 목화솜 위에서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그러자 바싹 마른 목화솜 더미에 불이 붙어 목화는 물론 광까지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했어요. 고양이는 타서 죽고 말았습니다. 뜻하지 않은 일로 네 사람은 아주 큰 손해를 본 것입니다. 성한 다리를 맡았던 세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들 잘못은 아닌 것 같았어요. 잘못이 있다면 상처에 산초기름을 발라준 사람이지 싶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셋이 모여 앉아 토달토달 불평을 했지요. 이번 불은 순전히 아픈 다리를 맡았던 사람 책임이야. 어쩌자고 상처에다가 불이 잘 붙는 산초기름을 묻힌 무명으로 동염해주냐고. 맞아. 그러니까 불이 쉽게 옮겨 붙었고 목화광이 저렇게 잿더미가 됐잖아. 그러니까 목화값을 그 사람에게 물어달래자고 자기가 잘못해서 우리가 손해를 보았으니 마땅히 물어내야 하지. 세 사람은 고양이의 아픈 다리를 맡았던 사람한테 가서 목화값을 물어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으로서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니겠어요? 자기가 시킨 일도 아닌데 물어내라니 억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네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목화값을 물어내라 못 물어준다 하며 말다툼을 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소리를 지르며 싸우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네 사람은 골사또를 찾아가서 판결을 내달라고 했습니다. 사또는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봐라 목화값은 너희 세 사람이 도리어 저 사람에게 물어주어야 하느니라. 네 사또? 그게 무슨 말씀이옵니까? 사또 그건 너무 부당한 말씀이옵니다. 우리가 저 사람에게 목화값을 받아내야 합지요. 그럼요. 사또께서 잘못 생각하신 듯하옵니다. 분명히 저자가 맡은 고향의 앞다리에 산초기름을 묻힌 무명으로 싸메었기에 불이 붙지 않았습니까요? 사또의 판결은 참으로 부당하옵니다. 세 사람은 사또가 판결을 잘못 내렸다고 모두 한마디씩 했습니다. 사또는 아까보다 더 큰 소리로 호령을 했어요. 이런 멍청한 것들 아직도 내 말뜻을 알아차리지 못하였구나. 그럼 내가 그 까닭을 말해줄 테니 잘 들어보아라. 고양이가 아픈 다리에 불이 붙었어도 그 아궁이 앞에만 있었으면 목화강에 불이 안 났을 게 아니냐. 그야 당연합지요. 옳은 말씀입니다. 그 고양이가 아궁이 앞에만 있었으면 고양이만 다 죽었지 이런 엄청난 일은 안 일어났겠지요. 사또 고양이는 다친 앞다리 때문에 아궁이 앞에 앉았던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자가 목화값을 물어야지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을 봤나 내 말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 내 너희에게 묻겠다. 앞발에 불이 붙은 고양이가 광으로 도망쳤다. 그런데 그 고양이는 어느 다리로 도망을 쳤느냐. 그거야 나머지 성한 새 다리로 도망을 쳤겠지요. 그러하옵니다. 사또 우리가 맡은 새 다리에 공이 크옵니다. 사또 저희가 맡은 새 다리는 불이 붙은 다리까지 떠매고 갔습니다. 저자가 맡은 다친 다리는 이래저래 우리들이 맡은 성한 다리에 골탕만 먹였습지요. 그러니 저자가 목화값을 무는 것이 당연하옵니다. 세 사람은 세 사람은 끝까지 자기들의 주장이 옳다고 우겼습니다. 에이 이 벽창 오드라 끝까지 내 말을 못 알아듣고 우기기만 하는구나. 너희가 맡은 새 다리가 고양이를 목화강으로 데려가지 않았어도 불이 났겠느냐. 그러니까 목화강에 불이 나게 한 것은 순전히 너희가 맡은 성한 새 다리 때문이다. 너희 세 사람은 당장 목화값을 저 사람에게 물어주어라. 안 그러면 너희를 모두 오게 가두겠다. 세 사람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속은 쓰렸지만 할 수 없이 다친 다리를 맡았던 사람에게 목화값을 물어주어야 했답니다. 스님과 소나기 옛날에 한 스님이 시주받은 쌀을 짊어지고 절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이 무덥기는 하지요. 짐은 무겁지요. 해서 바람을 짊어진 등이 흠뻑 젖었습니다. 스님은 땀을 식히려고 큰 나무 밑으로 갔어요. 그때 마침 소를 부려 논을 갈던 한 농부도 잠시 쉬려고 새님 옆으로 와 앉았습니다. 농부도 임하며 등이 땀에 흠뻑 젖었고 소도 힘이 드는지 씩씩 거렸습니다. 한동안 비가 안 와서 논이 바싹 말라 갈개가 무척 힘이 들었던 거지요. 농부는 나무 그늘에 앉아서도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모내기를 해야 할 텐데 비가 안 와서 큰일이네요. 하늘을 보니 오늘도 비가 오기는 다 틀린 것 같고 참 걱정입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스님은 자기가 입고 있는 장삼을 여기저기 만져보더니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오늘 중에 꼭 비가 내릴 것입니다. 스님 농담도 잘하십니다. 저 하늘을 좀 보세요. 저렇게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데 무슨 비가 오겠습니까? 두고 보세요. 분명히 비가 올 겁니다. 에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꼭 비가 온데도요. 한 사람은 비가 올 것이라고 하고 또 한 사람은 절대로 안 올 거라며 한참 실랑이를 버렸어요. 스님 그러면 내기할까요? 만약에 스님 말씀대로 비가 오면 제 소를 스님께 드리지요. 그래요. 나는 가진 게 바랑에 있는 쌀뿐이니 만약 비가 안 오면 이 바랑에 있는 쌀을 모두 드리리다. 그때 마침 농부의 아내가 새참을 내왔습니다. 나무 밑에 새참을 차려 놓으며 스님 이리 오셔서 함께 드시지요? 했습니다. 스님은 안 그래도 출출하던 차에 농부와 함께 맛있게 먹었지요. 농부는 새참을 먹으면서도 어깨가 으쓱으쓱 해졌습니다. 내기에 이길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새참을 다 먹고 잠깐 쉬고 있는데 시원한 바람 한 줄기가 휙 불어와서 어이구 시원하다 하며 들 건너편 산을 보니 아까는 안 보이던 뭉개구름 한 장이 이쪽으로 떠오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늘은 파랗고 햇볕은 내리쬐고 도무지 비가 올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농부는 소를 끌고 다시 논으로 갔고 새님은 나무에 기대어 논을 감고 쉬고 있었어요. 농부가 한참 논을 갈고 있는데 어디선가 먹구름이 몰려오면서 하늘이 컴컴 해지는 겁니다. 그러더니 굵은 빗방울이 후둑 후두둑 떨어졌어요. 농부는 놀라서 얼른 소릴 나무 밑으로 끌고 왔지요. 빗방울은 순식간에 새참 빗줄기가 되어 바짝 마른 논을 흠뻑 적실 정도로 쏟아졌습니다. 농부는 시원하게 쏟아지는 빗줄기를 보면서 모내기 할 걱정이 싹 가셨지요. 농부는 싱글벙글하며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스님은 비가 올 걸 어떻게 하셨나요? 제가 입고 있는 옷을 만져보면 알지요. 옷으로 도수를 부리는 것은 아닐 테고 참으로 신기하네요. 저는 빨래를 자주 못해서 옷이 땀에 젖었다가 마르고 또 젖었다가 마르고 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옷에는 소금기가 남아있게 됩니다. 소금기가 있는 옷은 공기 중에 습기가 많으면 눅눅해지지요. 공기 중에 습기가 많다는 것은 곧 비가 올 징조입니다. 아 그러니까 스님은 아까 옷을 만져보고 비가 올 것을 아셨군요. 아무튼 스님 비가 와서 한시름 놓았습니다. 농부는 비가 와서 잘됐다는 생각으로 내기에 졌다는 생각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내기에 이긴 겁니다. 아 참 그렇지요. 내가 내기에 졌으니 스님이 저 소를 가져가세요. 농부는 속이 쓰렸지만 약속대로 스님에게 소를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님은 농부를 보며 빙긋이 웃더니 농사짓는 사람한테는 소가 큰 일꾼이지만 우리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소이다. 하면서 바랑을 매더니 훌쩍 가버렸습니다. 어느새 비는 그치고 새님이 세님이 걸어 걸어가는 저편 하늘은 맑게 개어 푸른 하늘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새님과 농부가 소를 걸고 내기를 했다고 해서 여름에 갑자기 쏟아지는 비를 소내기라고 합니다. 소내기란 말이 요즘에 와서 소나기가 된 거랍니다. 도깨비와 서푼 어떤 마을에 일곱 살 먹은 도리라는 아이가 부모를 잃고 혼자 지냈습니다. 도리는 남의 집 마당 쓰는 일 군불 지피는 일로 겨우 먹고 살았지요. 어느 날 도리는 이웃마을 초상집에서 일을 해주고 돈 서푼 받았습니다. 돈 서푼 손에 꼭 쥐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맞은편에서 꼭 저만한 아이가 걸어오는 겁니다. 도리야 도리야 아이는 도리 이름을 두 번 부르고 손벽을 두 번 짝짝 쳤습니다. 이름을 두 번 부르고 손벽을 두 번 치는 걸 보니 도깨비가 틀림없어. 응? 무슨 일이니? 도리는 태연한 척 물었어요. 미안한데 딱 서푼만 구워주겠니? 도리는 서푼이 아까웠지만 해코질을 당할 것 같아 구워주기로 했습니다. 내일 내일 저녁에 꼭 갚을 테니 걱정하지마. 도리가 돈 서푼을 내어주자 도깨비는 연기처럼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튿날 저녁 무렵입니다. 이름 부르는 소리와 손뼉 치는 소리가 짝짝 두 번 들렸어요. 어제꾼 돈 서푼 갚으러 왔어. 도깨비는 그 후 날이면 날마다 돈 서푼을 던져놓고 갔습니다. 도깨비들은 꾸어간 것만 생각하고 갚은 것은 있는다더니 그 말이 정말이네. 보름이 지나 도리는 도깨비를 붙잡고 그만 갚으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언제 갚았다는 거야. 그런데 하루는 돈을 갚으러 온 도깨비가 머뭇머뭇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너희 집에서 조금만 놀다 가면 안 될까? 그러렴. 도깨비는 한참 놀다가 찌그러진 솥을 보고는 말했어요. 우리 집에는 새 솥이 많은데 다음에 새 솥 하나 갖다 줄게. 다음날 도깨비가 또 찾아왔습니다. 어제 꾼 돈 서푼에 약속한 새 솥이야. 도리는 도깨비가 준 새 솥에 고슬고슬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다시 보니 김이 모락모락 나는 새 밥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아 이게 바로 도깨비 소치로구나. 도깨비는 돈과 소틀 석 달 열흘이나 계속 갚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또 도깨비가 머뭇머뭇 돌아가지 않았어요? 너희 집에서 조금만 놀다 가면 안 될까? 도깨비는 한참 놀다가 찌그러지고 깨진 방망이를 보고는 말했습니다. 우리 우리 집에는 새 방망이가 많은데 다음에 새 방망이 하나 갖다 줄게. 다음날 도깨비가 또 찾아왔습니다. 어제 꾼 돈 서푸네 새 솟 새 방망이야. 도리는 도깨비가 준 방망이를 또다락 또다락 두들기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있으면 방망이로 옷감을 다듬어 새 옷 한 벌 지어주셨을 텐데.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근사한 옷 한 벌 이 튀어나왔습니다. 아 이게 바로 도깨비 방망이로 구나. 도리는 신이 나서 방망이를 두드렸어요. 금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 도리 덕분에 마을 사람들 까지 모두 잘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도깨비를 맨 처음 만났던 모퉁이를 도는데 도리야 도리야 이름을 두번 부르고 손뼉치는 소리가 두번 났습니다. 소리는 머리 위에서 들려왔지요. 도깨비가 하늘에 붕 떠서 훌쩍훌쩍 울고 있는 겁니다. 아니 너 왜 거기서 울고 있는 거니 도리도 도리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물었어요. 죄를 많이 지어서 도깨비나라 임금님한테 벌받으러 가는 길이야. 저런 무슨 죄를 지어 벌을 받는 건데 집에 있는 돈이며 솥 방망이를 남에게 모두 갖다줘서 도깨비나라 살림이 바닥이 났어. 도리는 제게 모두 갖다주었기 때문인 것 같아 도깨비에게 미안했어요. 그런데 도깨비는 더욱 슬피 울며 말했습니다. 내게꾼 돈 서푼도 못 갚고 새 속과 새 방망이도 못 주고 가는구나. 미안해 벌 다 받고 오면 그때 꼭 줄게. 도깨비는 그렇게 엉엉 울며 도깨비 나라로 가버렸답니다. 양반 전 옛날 옛날에 한 양반이 있었는데 성품이 어질고 그릴 길을 좋아했습니다. 그 때문에 마을에서 신망이 높아 고을 군수가 처음 부임하면 반드시 이 양반의 집을 찾아가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은 집이 몹시 가난하여 해마다 광가에서 쌀을 구워 먹었어요. 이렇게 여러 해가 지나고 보니 구워 먹은 곡식이 천석이나 되었는데 바로 이때 관찰사가 각 고을을 돌아다니며 관곡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관찰사는 이 고을에서 곡식이 천석이나 충난 것을 알고 군수에게 화를 내었습니다. 대체 어떤 양반이 곡식을 천석이나 구워 먹고 갚지 않는단 말이오. 어서 이 양반을 잡아 가두시오. 군수는 양반의 어려운 형편을 잘 아는지라 구워 먹은 곡식을 갚으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잡아 가둘 수도 없어 매우 곤란했습니다. 양반은 군수가 곤란한 지경에 빠졌다는 말을 전해 듣고 밤낮으로 울기만 했습니다. 양반 역시 어찌할 도리가 도리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자 아내가 평생 당신은 글을 읽었으나 구워 먹은 곡식 갚을 방도조차 없으니 참 불쌍합니다. 양반 양반 하더니 한 푼 어치도 못 되는 양반이 라고 라고 쏘아 붙였습니다. 한편 마을에는 심막 높은 양반이 관에서 곡식을 구워 먹었으나 갚을 길이 없어 울고 있다는 소문이 크게 났는데 이 소문을 들은 첨부한 사람이 집안 식구를 모으고 말했습니다. 양반이란 가난에도 항상 존경을 받는데 우리는 부자라고 해도 게다가 말도 탈 수 없고 양반만 보면 굽실거리며 뜰 아래 엎드려 절을 해야 하며 코가 땅에 닿도록 무릎으로 기어 다녀야 한다. 이런 치욕스런 일이 어디 있단 말인가. 마침 양반이 가난하여 광곡을 갚을 길이 없다 하니 양반이란 신분을 우리가 사서 가져오는 것이 좋겠다. 집안 식구들이 모두 찬성 했습니다. 천부는 곧 양반의 집을 찾아가 말했어요. 관에서 구워먹은 곡식을 대신 갚아드릴 테니 저에게 양반을 팔지 않으시겠습니까? 양반은 크게 기뻐하며 일을 허락했습니다. 천부는 곧 관가로 가서 양반이 구워먹은 곡식을 갚았어요. 군수는 양반을 위로할 겸 또 광곡을 어찌 갚았는지 알아볼 겸 양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양반은 번거지를 쓰고 짧은 옷을 입고 뜰 아래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셋으로 소인이라 일컬었습니다. 군수는 뜰로 뛰어내려가 양반의 손을 붙잡고 아니 왜 이렇게 못난 짓을 하시오 하고 물었습니다. 양반은 더욱 두려워하는 낯빛으로 머리를 수그리고 실은 소인이 양반을 팔아서 광곡을 갚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저는 양반이 아니옵고 천부가 양반이 되었습니다. 군수가 말했습니다. 그 천부야말로 군자며 양반이로군 부자이면서도 인색하지 않으니 의롭고 사람의 어려움을 급하게 여겨 구하였으니 어질고 낮은 것을 미워하고 높은 것을 사모하니 슬기롭다. 그러나 개인끼리 양반을 사고 팔았으니 증서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나중에 소송거리가 될 수도 있다. 고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증서를 만든 다음 군수 인내가 거기다 도장을 찍어야 될 것이다. 군수는 곧 고을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을 다 향소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천부는 향소의 바른 편에 앉히고 양반은 아전이 있는 뜰 아래 서게 한 다음 양반을 사고 파는 증서를 만들었습니다. 천석의 광곡을 갚기 위하여 양반을 판다. 원래 양반이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글만 읽는 이를 선비라고 하며 정치에 관여하게 되면 대부가 되고 덕이 있으면 군자라 한다. 양반은 새벽 4시만 되면 일어나서 촛불을 켜고 글을 읽어야만 하고 배고픔과 추위도 참아야 하며 가난하다는 말을 입밖에 내지 말아야 한다. 또한 기침은 적게 하고 머리에 쓰는 관은 꼭 소맷자락으로 쓸어서 반드시 쓰고 양치질은 지나침이 없어야 하고 종을 부를 때는 긴 목소리로 부르고 걸음을 걸을 때는 천천히 걸어야 한다. 손에는 돈을 쥐면 안 되고 쌀값을 묻지 말아야 하고 아무리 더워도 버선을 벗지 말아야 한다. 밥을 먹을 때도 반드시 관을 써야 하고 먹을 때도 국물을 먼저 떠먹어서 는 안 된다. 물을 마실 때는 소리를 내지 말아야 하며 술을 마실 때는 수염을 적셔서 는 안 되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아내를 때리지 말아야 한다. 주먹으로 아이들을 때려서도 안 되고 병이 나도 무당을 부르지 말며 화루에 손을 쬐지 말며 말할 때는 침이 튀지 않게 해야 한다. 만약 양반의 행실이 이와 다르다면 이 증설을 가지고 관가에 가서 재판을 할지어다. 증설을 다 만들자 군수가 먼저 서명을 하고 이어 좌수와 별감도 증인으로 서명을 하였습니다. 한편 호장이 증설을 다 읽자 천부부자는 한참 슬픈 표정으로 있다가 말했습니다. 양반이 되었는데 좋은 점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양반은 신선과 같다고 하여 많은 곡식을 주고 산 것인데 너무 억울합니다. 좀 이롭게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군수는 증설을 고쳐 썼습니다. 백성의 종류는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 중에서 가장 귀한 자는 선비이며 이를 양반이라 한다. 양반은 농사나 장사는 하지 않아도 살 수 있고 조금만 공부하면 벼슬을 얻을 수 있으며 못해도 진사는 할 수 있다. 진사를 하다가 다른 훌륭한 벼슬을 또 할 수 있고 마당에는 학을 먹여 키울 수 있다. 가난한 선비가 되어서 시골에 살아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으니 이웃집 소가 있으면 내 농밭에 먼저 갈게 하고 마을 사람들을 불러내 박 김을 먼저 매게 하는데 어느 놈이든지 감히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코로 잿물을 먹이고 상투를 붙들어매고 수염을 자르는 등 가진 형벌을 해도 상민은 감히 원망을 할 수가 없다. 천부 부자는 이러한 내용을 듣다가 즐겁 했습니다. 아이고 맹랑하옵니다. 양반이란 도둑심뽀를 가진 자가 아닙니까? 대체 나를 도정놈으로 만들 심산이란 말입니까? 그리고는 머리를 설레설레 내졌고 평생 다시는 양반이란 말을 입밖에 내지 않았답니다. 장기 전 옛날 어느날 장기 한 마리와 까토리 한 마리가 아들 아홉과 열두 딸을 앞뒤에 세우고 콩알 하나라도 주워볼까 하고 들판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들이 질퍼나게 펼쳐져 있으니 이 골짜기 이 골짜기 저 골짜기에서 각각 먹이를 줍자꾸나 맛난 콩이라도 하나 줍게 되면 사람도 부럽지 않을 거야 하늘 아래 모든 생명은 다 저먹을 것은 타고나는 법이니 한 끼 배불리 먹은 것은 제 재주에 달린 게지 장기가 자식들에게 이렇게 소리치며 먹이를 찾는데 불은 콩 한 알이 눈에 띄었습니다. 장기는 눈을 크게 뜨며 콩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 콩 먹음직스럽구나 하늘이 주신 복을 내 어찌 마다 하랴 내 복이니 어서 먹고 보자 옆에 있던 까토리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여보 아직 그 콩 먹지 말고 자세히 봐요. 눈위에 수상한 자취가 있어요. 사람이 입으로 훌훌 불고 빗자루로 싹싹 쓸어놓은 흔적 같아요. 동지 섯달 눈 덮인 겨울이라 하늘에는 나는 새조차 없고 사람의 발길이 끊어진 지 오래인데 사람의 자취라니 그 무슨 말이오. 지난 밤 꿈이 너무 불길해 신경이 쓰여요. 맑은 하늘에 쌍무지개가 떠 있었는데 갑자기 칼로 변하더니 당신 머리를 댕강 베는 꿈이었어요. 나는 간밤에 좋은 꿈을 꾸었소. 옥황상재께서 내게 벼슬을 내려주시고 커다란 창고에서 콩한 섬을 내주시는 꿈이었소. 까투리는 계속 말렸습니다. 삼경쯤에 또 불길한 꿈을 꾸었어요. 당신이 천근이나 되는 무쇠 가마를 머리에 쓰고 깊은 바다에 풍덩 빠지는 꿈이었어요. 당신 죽는 꿈이 분명해요. 그러니 제발 그 콩 먹지 마세요. 장끼는 그 꿈은 불길한 꿈이 아니라 좋은 꿈이오. 중국의 전쟁이 일어나 구원병을 정하면 내가 대장이 되어 머리에 투구를 쓰고 압록강 건너가서 중원을 평정하고 승리할 꿈이오. 까투리는 또 다른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벽역 닭이 올 때 또 꿈을 꾸었어요. 난데없는 청삽사리가 와락 뛰어들어 발톱으로 당신 얼굴을 핥히는 꿈이었어요. 장끼는 벌컥 화를 내며 까투리 멱살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그따위 꿈 이야기는 다시는 하지 마오 안 그러면 앞 정강이를 꺾어버릴 테니 그래도 까투리는 장끼를 아끼는 마음에 입을 담을 수 없었습니다. 봉항은 먹이가 없어 굶주려도 좁쌀은 쪼아먹지 않는다 하였어요. 당신도 군자 같은 봉항의 본을 받아 제발 그 콩은 먹지 마세요. 장끼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먹는 것이 제일인데 군자는 무슨 군자 까투리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렸습니다. 옛날부터 고집해오다가 폐가 망신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당신도 고집 피우다 죽을까 염려돼서 그래요. 그렇다고 고집을 버릴 장끼가 아니었습니다. 고집 피운다고 다 죽으면 살아날 고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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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조촘조촘 콩을 먹으러 들어가 반달 같은 혀부리로 콩을 콱 찍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머리 위에서 탁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덫에 걸린 거예요. 이 모습을 이 모습을 까투리는 기가 막히고 눈앞이 캄캄하여 자갈밭에 쓰러져서 뒹굴뒹굴 뒹굴면서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내 이런 꼴 당할 줄 알았어. 남자라고 여자 말 안 듣더니 기어이 변을 당했네. 잠시 뒤에 아홉 아들과 열두 딸 그리고 친구들이 몰려들어 덫에 걸린 장끼를 보고 탄식했습니다. 까투리도 옛말에 좋은 약은 입에는 쓰지만 병에는 이롭고 오른말은 귀에 거슬리나 행실에는 이롭다 하였는데 당신도 내 말 들었다면 이런 편을 어찌 당하겠소. 아이고 답답하고 불쌍하다.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은 장끼는 덫 밑에 엎드려서 말했습니다. 호랑이에게 변당할 것을 미리 알면 산에 갈 사람이 어디 있겠소. 미련은 먼저 오고 지혜는 나중에 온다고. 죽는 놈이 탈 없이 죽겠소. 그것은 그렇다 치고 사람도 죽고 사는 것을 맥으로 한다 하니 어디 맥이나 한번 짚어보구려. 까투리는 장끼의 맥을 짚어보고 맥이 끊어지면서 서늘하게 굳어가니 곧 죽을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장끼는 몸을 몸을 푸드득 털고 말했어요. 맥은 그러하나 눈동자를 한번 살펴보게 눈동자는 온전한가? 까투리는 장끼의 눈동자를 살펴보고 한숨을 쉬더니 왼편 눈의 동자는 첫 새벽에 떠나가고 오른쪽 눈의 동자는 지금 막 떠나려고 파랑보의 보쯤을 싸네. 에구 이 내 팔자 이다지도 기박한가 남편도 자주 일래 첫째 남군 얻었다가 보라매에 채워죽고 둘째 남군 얻었다가 사냥개에 물려죽고 셋째 남군 얻었다가 포수에게 총 맞아죽고 이번 남군 얻어서는 금실이 너무 좋아 아홉 아들 열두 딸을 주렁주렁 얻었는데 아들 딸 시집 장가도 제대로 못 보내고 콩 하나 먹으려다 더책 덜 걱 치었구나 이렇게 한참 동안 통곡하니 장끼는 눈을 반쯤 뜨고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서러워 마오 남편을 자주 잃는 자네 가문에 장가간 내게 실수요 내 죽은 뒤 또다시 시집 가지 말고 부디 수절하여 정렬부인 되어주오 울지 마시오 내 까투리 울지 마시오 당신이 아무리 슬퍼해도 죽는 나만큼 슬프겠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덫에서 벗어나려 버럭버럭 길을 섰습니다 그러나 벗어날 길은 전혀 없고 털만 쑥쑥 빠졌지요 이때 덫임자 탁참지가 망을 보고 있다가 지팡이를 걷어집고 허위허위 달려들어 장끼를 빼어들고 춤을 추었습니다 지화자 좋으시고 안남산 벽개수에 물 마시러 왔더냐 박남산 작작도와 꽃놀이 하러 왔더냐 공 하나 먹으려다 내 손에 잡혔구나 그리고는 장끼를 바위 위에 얹어놓고 두 손을 합장하고 빌었습니다 아까 놓은 저 덫에 까투리마저 지이게 하옵소서 필기를 마친 탁참진은 신이 나서 어깨를 들썩이며 산을 내려갔습니다 까투리는 바위에 얹힌 장끼털을 울며 불며 찾아다가 원추리로 명정을 써서 어린 소나무에 걸어놓고 재물을 차렸습니다 가랑잎의 이슬을 받아 도토리잔에 따라놓고 속잎대로 수저를 삼아 그렁저렁 차려놓았지요 따옥이는 제상 앞에 꼬러앉아 숭문을 읽었습니다 이때 태백산 갈까마귀가 까투리에게 조문하고 과실을 나눠 먹은 뒤에 탄식했습니다 그 친구 풍채 좋고 마음 착해 오래 살 줄 알았더니 푸른 콩 하나 잘못 먹고 어찌 비명행사 했단 말인가 그러더니 갈까마귀는 갑자기 엉뚱한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여보시오 까투리님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여기서 이런 말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지만 그대는 남편 잃고 나는 아내를 잃었으니 이는 천생연분이 아니겠소 그러니 우리 둘이 혼이 나는 것이 어떻겠소 이 말을 들은 까투리는 한심하여 독수와 붙였습니다 내 아무리 하찮은 껑이를 하나 삼년상도 못 맞췄는데 어찌 개가를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시지요 그러자 까마귀는 자신의 경솔함은 생각도 않고 크게 화를 내어 소리쳤습니다 가소롭게 짝이 없는 말이로다 그대 같은 하찮은 꽁 주제에 수절이라니 자고로 까투리가 열려란 말 내 들어본 적이 없도다 이때 조문을 끝낸 부엉이가 까마귀를 돌아보며 책망했습니다 몸뚱이도 검지만 주둥이도 고약하구나 어른이 오시면 몸을 벌떡 일으켜서 인사를 할 일이지 그대로 가만히 앉았느냐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까마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큰 소리쳤지요 눈이 우묵하고 귀만 쫑긋하면 다 어른이냐 내 몸 검다고 웃지 말어 거죽이 검다고 속까지 검은 것은 아니니까 이때 암 연못에 사는 물오리는 일곱 번이나 아내를 잃은 데다 자식까지 없어 다시 아내를 구하고 있었는데 까투리가 남편을 잃었다는 소리를 듣고 청혼도 하기 전에 혼인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기러기, 앵모세, 황세, 호반세 등을 들러리로 세우고 까투리를 찾았지요 맨 앞에 섰던 호반세가 까투리를 보자 말했습니다 까투리 신부 계신가? 우리 신랑 들어가네 느랏없이 혼인잔치 행렬을 맡게 된 까투리는 울던 울음을 그치고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아무리 과부가 만만하기로 궁합도 보지 않고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뒤따라 오던 물오리가 불쑥 나서서 말했습니다 과부와 호랍이 만나는데 사주 보고 궁합 보겠는가? 신부 신랑 둘이 만나면 되는 거지 까투리는 기가 막혀 흥 꼬리 남자라고 음용한 말 잘도 안 해 혼이 날 생각 전혀 없으니 그냥 가십시오 그때 조몬 왔던 장끼도 까투리 앞으로 썩 나섰습니다 나도 아내 잃고 호랍이 된 지 3년이나 되었는데 아직 새 아내를 구하지 못해 늘 쓸쓸했다오 마침 오늘 그대가 과부되었으니 이것은 우리 둘이 배필이 되라고 하늘이 도우시는 것 같소 우리 둘이 짝을 지어 아들달 낳고 장가 시집 보내며 백년해로 함이 어떻겠소 이 말을 들은 까투리는 얼굴을 살짝 붉히면서 장끼의 청혼을 승낙했습니다 죽은 남편 생각하면 다시 시집 가는 것이 조금은 야박하긴 하지만 내 나이 젊지 않고 또 그대의 풍채를 보니 수절할 마음도 없어졌습니다 여기저기서 여러 호랍이가 청혼했지만 까투리 신랑 까물은 장끼가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청혼에 거절당한 까마귀와 물오리는 무안에서 헐헐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까투리는 새 신랑을 앞에 세우고 아호바들 열두 딸을 뒤에 세우고 눈보라 무릅쓰고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에 봄 아들딸을 다 시집 장가 보는 뒤 장끼와 까투리는 명산 대천으로 놀러다니다가 10월 15일에 함께 큰 물속으로 들어가 조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먹보 돼지 옛날에 돼지랑 여우가 살고 있었습니다 돼지는 먹보였고 여우는 꽤 보였지요 산길을 가는데 돼지는 땅만 보고 킁킁 냄새를 맡느라 뒤처지고 여우는 둘레를 살피면서 저만치 앞장서 갔습니다 돼지가 꾸물거리는 사이에 여우는 산비탈에서 배가 주렁주렁 열린 배나무를 찾았어요 배가 잘 익어 아주 먹음직스러워 보였거든요 헌데 아무리 애를 써도 혼자서는 도저히 따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구슬렸어요 돼지야 우리 저기 배 따먹으러 가자 그래 그러셨구나 돼지와 여우는 배나무 아래로 갔습니다 빨리 배가 먹고 싶어 마음이 급해진 돼지가 배나무를 뒷다리로 힘껏 걷어 찾아 배가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여우는 힘 좋은 돼지랑 같이 오길 잘했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돼지가 배를 한입 베어보더니 아삭아삭 달고 맛있으니까 입에다 마구 쓸어 넣었습니다 눈 깜짝할 새 그 많은 배를 몽땅 먹어 치워버렸어요 돼지는 흰 배를 실컷 먹고는 투실투실 살이 올랐습니다 몸뚱이에 하얀 비계살이 겹겹이 생겼지 뭐예요 그게 바로 돼지 비계인 겁니다 쫄쫄 굶은 여우는 잔뜩 화가 났어요 어떻게든 돼지 녀석을 골탕 먹여야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이튿날 돼지한테 갔습니다 뒤룩뒤룩 살찐 돼지가 여우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여우야 어서와 돼지야 너 꿀 먹어본 적 있니? 꿀? 아니? 그런데 그게 배보다 더 맛있겠어? 돼지가 배맛을 떠올리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꿀맛을 그깟 배에 견줄까? 어서 저 동산으로 달콤한 꿀 따먹으러 가자 그래 그러자 돼지는 얼른 꿀맛을 보고 싶어 냉큼 여우를 따라 나섰지요 여우는 돼지를 데리고 동산 꽃밭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돼지한테 벌통 안에 꿀이 가득 들어있다고 알려줬지요 돼지가 뒤뚱거리며 벌통 앞으로 다가가자 여우가 붙잡았습니다 돼지야 잠깐 아무리 바빠도 꿀은 인절미에 찍어 먹어야 제맛이지 인절미? 그게 설마 배보다 맛있을라고? 꿀에 찍은 인절미를 그가 배에 견주나? 야우 말의 돼지는 침을 꿀꺽 삼키며 빨리 다녀오라고 재촉했어요 야우가 마을로 간 사이 돼지는 혼자서 꿀을 다 먹어 치울 욕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다짜고짜 벌통 안으로 주둥이를 푹 박았지요 그러니 어떻게 됐겠어요?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성남 벌대가 달려들어 주둥이를 마구 쏘아댔어요 그 바람에 돼지 주둥이가 울퉁불퉁 울툭불툭하니 부풀어 올랐습니다 올커니 그리하여 돼지 주둥이가 툭 튀어나오게 된 겁니다 돼지는 벌에 쏘인 주둥이가 따가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까슬까슬한 벼 잎에 비비기라도 하면 좀 시원할 것 같았지요 그래서 논으로 달려가 주둥이를 마구 비벼댔습니다 그러다가 농부한테 들켜서 화가 난 농부가 작대기로 돼지 엉덩이를 때려주었어요 그러자 엉덩이가 퉁퉁 부어 차마 눈뜨고 못 볼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돼지 엉덩이도 그렇게 투실투실 생겨 먹게 된 거래요 그나저나 돼지 신세가 말이에요 벌에 쏘여 주둥이는 따갑지요 농부한테 두들겨 맞아서 엉덩이는 부을 대로 부었지요 겨우겨우 집으로 가다가 언덕길에서 여우와 딱 마주쳤습니다 돼지가 여우를 붙잡고 하소연을 하는데 그만 무거운 엉덩이가 기웃둥하더니 언덕 아래로 대굴대굴 굴러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필 사람들이 파놓은 구덩이에 폭 빠졌지 뭐예요 여우가 폴딱폴딱 뛰어가 돼지한테 물었습니다 돼지야 돼지야 어쩌다 이렇게 됐니 이게 다 그놈의 꿀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려는데 주둥이가 퉁퉁 부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여우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내가 너랑 같이 꿀 찍어 먹으려고 인절미를 얻어서 벌통 앞으로 갔더니 내가 안 보이더라 너 어디 있었어? 돼지는 억울하고 또 억울했습니다 꿀맛을 보기는커녕 입도 잘 안 벌어졌어요 그래서 꿀꿀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돼지가 지금껏 꿀꿀거리게 된 거래요 이리하여 돼지란 놈은 그 많던 배를 혼자 먹어서 허연 비계 덩어리에 벌에 쏘여 주둥이는 울퉁불퉁 흠신 두들겨 맞아 엉덩이는 퉁퉁 꿀맛도 못 봐서 억울하다고 꿀꿀 울부짖게 된 거랍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도깨비와 서푼 이야기에서 서푼을 갚았다는 사실을 잊고 계속해서 서푼을 갖다주던 도깨비를 보면 귀엽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다 그것 때문에 벌까지 받게 되었다니 딱하기까지 하지요 도깨비는 우리의 옛날 이야기의 여러 모습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도깨비와 서푼 이야기의 도깨비처럼 친근한 모습으로 나온답니다 어쩌면 도깨비는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재미와 감동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